오늘은 부대찌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편의점에 사온 핫바 남은거 하나라 해서 만들겠습니다 개봉해보고 양이 부족하면 비엔나 소세지 조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부족하시길 바라볼게요 양이 부족해 점점 달고, 참기름 후, 참기름 후, 참기름 후, 참기름 후, 참기름 후.. 참기름 후, 참기름 후 한겹 참기름 후도 남은거예요 참기름 후에 많이 넣ive 받았어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대찌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실파김치랑 석박지, 오이소박이, 그리고 김이랑 김쌀밥에서 먹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먹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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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실파김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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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dura fun. 떡은 먹으면 소화가 안되는거 같아서 4개 뺐습니다 부대찌개 청양고추 넣어서 듬뿍 넣고 라면사리 넣고 칠파김치 오이소박이 석박지 김이랑 흰쌀밥에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땀이 확 나니까 개운해지는것 같네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